사일러스 근데 탑일수도 있긴 한데 카사디는 그런거 모르긴 해 근데 감카 한번 가볼까? 감전쿨이 몇초지? 20초? 감전카사디는 한번 가보자 시즌 몇이 제일 재밌었냐구요? 근데 미드라이너는 옛날 시즌이 확실히 재밌긴 한게 옛날엔 미드 영향력이 진짜 쎄가지고 미드 잘하는 팀이 진짜 웬만하면 이겼거든 그래서 좀 재밌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레이스 내꺼, 늑대 내꺼 그거 다 먹어도 우리팀 정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오히려 그냥 더 먹으라고 해 미드라인전 이기면 상대 레이스도 내꺼 캠프 3개 다 먹고 지금이요? 지금 뭐 그냥 비슷한거 같은데? 비슷하니까 그냥 나의 영향력이 한 20%정도밖에 안되는거지 옛날 미드는 진짜 한 50%는 됐던거 같은데 사일러스면 그냥 인장 갈까? 도라니 체급이 확실히 세긴 한데 인장 가죠?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을 종료되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을 종료되었습니다 님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뭐?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들어오긴 했네 그래도 그냥 찍자 가보려고 그냥 찍자 Q 안 찍은 거 같은데 사일러스도 가보려고 어 점멸되면 죽어야지 감전 아 엑사에 일단 가까우니까 그죠? 여기서 만났네 가고있긴해 어 이런거 좋은데? 나만 믿어 얘들아 나 살짝 왕귀중 어? 그정도로 믿지 인마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 이게 뭐야 어어? 가버려 야 왕귀했다 얘들아 나만 믿어 음 그래그래 내가 잘해볼게 어이 그래그래 할수있니? 힘들겠구나 그냥 쓰자 이거 얘들아 그정도로 믿지 인마 아니 아니 얘들아 어 나를 얼마나 미는거야 아 좋아 다행이다 펠리 날 뻔 아 이게 안맞아? 개반데? 잡았다 아 플레멧 아 네 어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아 그래 그래 어 그러지마라 팀을 자극하지마 그냥 져라 너는 넌 그냥 져라요 열심히 해야지 다들 응 그래 그래 으챠 어 문도야 힘내 어 문도야 힘내 어 문도 화이팅 그래 그래 긴말하지 말고 화이팅하자 그냥 무리했는데 상대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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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다음 다음 아 아니 넥사이야 그래 그래 맛있게 먹으렴 가고 있긴 해 나도 좋은데 어 어어 여기 없나 오케이 야 줄건 줘 렐은 안돼 줄건 주자 얘들아 나만 믿어 음 카사딘 그냥 괴물임 이제 야 캐리함 궁을 마지막에 벨베스한테 쓰지 말고 그냥 렐 쫓을걸 그랬나? 카우에 맞아서 죽었을거 같긴 한데 그쵸 왜그러사암님아 아니 왜그러사암님아 아니 얘네 왜이래 나한테 너 다시 만나면 죽어 둘다 나오긴 했음 아이유 에라이 그냥 죽어라 뭘 전멸이요 어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죽어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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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내꺼 내꺼 뭐요? 야 그냥 질 수가 없는데 이제? 아니 아 넷 럼블미드네 그쵸? 감전들고 한번 해볼까? 에몬판도? 럼블이라 럼블상대로는 이제 그냥 뭐 파밍을 해요 뭐 없어 그냥 한번 쓰고 네 뭐 없어요 라인저는 그냥 뭐 파밍하면 됨 사디면서 파밍만 함 어 좀 막아주고 이런식으로 6렙까지는 일단 최소한 파밍을 해야 되지 않나 파밍은 야무지게 했는데 33 대 28 정도면 괜찮죠 난 방패도 안사는데 그쵸? 무난 무난한데? 어 한 턴만 사려줘 나도 귀환하면 이제 그 할만해 이건 텔포로 보는게 낫겠다 차라리 할거면 그쵸? 음 아쉽고 이건 가보자 상대 궁 빠졌거든 가고 있긴 한 번 좋습니다 라인 밀고 해볼까 이거 안되겠다 럼블 올라가니까 뭐 미드라인 한번 빠르게 밀고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붙죠 아니면 미드를 그냥 밀까? 응 까비 괜찮아 나 미드 타워 채굴하는 중 힘내 스물도야 맛있다 어우 달다 궁원은 나도 가야겠는데? 봐둬 까비 음 난 이정도면 됐다 흐허허허 흐허허 음 네이스 네이스 까비 괜찮아 괜찮아 음 나도 잘 크고 있어 덤블도 좀 잘 크긴 했는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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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삼나 저거? 어마까운데? 어마까운데? 얘 좀 무리하긴 했는데 으쌰 으쌰 좋습니다 어? 미안 진짜 미안 봐줘 봐줘 사과했잖아 그래그래 사과했잖아 사과했으면 봐주는게 맞지 나 텔포는 있어 애쉬야 디텔각 한번 볼게 듣고있나? 흐허허 뭐야 들었나본데? 아니 보띠우님들 이거 애쉬 혼잔데 왜 빼는거에요? 아 이건 가져야되는데 어 애쉬야 좋았다 방송 듣고있나? 방송 듣고있나 혹시? 아니 애쉬가 들어간것도 좀 그건데 어 어 으쌰 야 브라우마 감동 100배다 진짜 아주 좋았어 애쉬도 뭔가 내 방송 말하는거 듣고 그냥 들어간 느낌인데? 흐허 뭐야 카사디 온다면서 스텔을 왜 안타 살짝 이무빙이었거든요 방금? 미안하다 음 근데 결과는 좋아 한잔에 아 지금은 메자인은 아닌거 같아 그쵸? 네 흐허허허 몰라 난 따서 갚아 어 나도 가는중 힘들어 가난 좀 맡기면서 하자 아이쿠 아이쿠 아 나 전멸 곧 차긴 하는데 전멸 곧 차긴 하는데 차면 할까 이거? 그냥 가자 아이쿠 어어 어어 왜 전멸서 에에 라이 다음 에에 사딘 또 앤 했었습니까 또 메자인 22스텍 쏴두셨습니까 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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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따서 갚아 어 미안 미안하다 애쉬야 내가 다 먹었다 맛있다 그브가 혹시 이거 더미는 미친 짓을 할까 그브라면 그브라면 그래 그래 손해 좀 보자 일로 와야지 그리고 들어가겠다 어? 어 이야 데미지 보소 어 스몰드야 나 봐줄 수 있긴 해 집 갔다가 조금만 기다려 일로 가볼까 어? 어 어 이카치 음 쉐는 보내줘 걔는 괜찮아 어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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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고 뭐야 그분 네 네 그치 뿅차 음 쏘고요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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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고맙습니다 음 무난 무난하네 흠 아니 애쉬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네 선픽 불가능하실까요? 일단 이렇게 물어는 봐 감사합니다 한번 더 걸면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살짝 초상화로 보이지 않는 대화 하나 추가해주고 카시오페악 사일러스 잠깐만 야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카사딘을 가보자 힘들면 미드로 가삼 나는 뭐 상관없긴 해 감카로 또 갑시다 저도 사실 뭐 사일러스가 더 편하긴 한데 카시 상대로 버티는 거는 카사딘이 좀 더 낫긴 하거든요 뭐 리신을 잘 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레인터나 알아서 해보렴 그냥 뭐 탑 가는 거 같은데? 정복달 사일러스네 뼈오페까지 들었겠지 이거는 어? 카시오페아가 살짝 그 뭔지 알죠? 그러니까 부시 앞에서 살짝 그 와리가리 하면서 심리전 해봤지만 이제 손해를 좀 본 부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와리가리 하는 이게 또 심리전이거든 카시오페아가 살짝 그 뭔지 알죠? 카시오페아가 살짝 그 뭔지 알죠? 좀 큐 찍을 수도 있겠다 아니네 이 찍었나봐 자 한 방 쏘고 미드로 올라올 거 같으니까 리신 쪽에서 좀 하죠 이해고 와도 리신 쪽으로 끌면 되니까 리신 빠지는데? 나도 세려야겠다 어? 오는데? 어? 와줘 리신아 줏! 가버려! 여기까지 엉 난 갈게 그냥 흐허허 알아서 살아라 음 좋았다 미드로 올라오겠다 리신 좀만 기다립시다 이거는 저 점멸도 있어서 지금 할만한데? 나 파동차긴 해 런들기완 좋아요 런들기완 어? 탑 네이스 감전! 가버려! 여기까지 나이스 음 좋았다네 엘토나 런들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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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잘가? 흐허허허허 오 육렙 딱 됐는데? 원래 육렙이었나? 아무튼 오 뭐야 데이스 나쁘지 않은데 그죠? 어 W 잘못 빌렀다 합의 오 가버려 피카치 요즘에 사일러스가 확실히 티어가 좀 높아져가지고 자주 나온다 옛날보다는 이것도 살짝 멸종됐었는데 어어 어어 사비 잡을게요 이거는 헬퍼 있긴 한데 이게 뭐 치아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가고있음 다운 아 방금도 Q 씹혔어 이거 서운하네 진짜 라이엇 흐허허허 아니 Q를 어? 한판에 몇판씩 씹히는거야 아니 실드 직발 안돼도 되니까 돌려달라고요 옛날처럼 아니 카사딘조차고 패치한거 아니었어? 파이팅 어이쿠 그래그래 근데 저거 중밀라 아니야? 바텀? 바텀? 가는 중 어 하이유 뭘 도망가냐 하하하 뭐해 너네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인정 칩스택 이럴때면 항상 고민되는게 아 이게 그 그 버튼 눌러야되나 메자이 구매버튼 눌러야되나 이거 아 이건 나 못참겠는데 지금 좀 많이 잘 컸잖아 그죠? 이건 사야돼 이건 기회야 에잇 맞아 죽으면 팔면 그만이야 그것도 맞아 얘 와드했다 아 미안 어 아이 가보려 GG 대사딘 또 메자이 22스택 찍으셨습니까 또 하드캐리 하셨습니까 음 그래그래그래 아유 탑까지 그래그래그래 좋았다 얘들아 이거거든 아 근데 이거 너무 힘조절 안해버리면 그것도 서렌 나오는거 아니야? 나 그럼 또 아쉬운데 나 한 3,4코어 좀 뽑자 아유 그래그래그래 이거 어떡하냐 또 서렌이여 이러면 어? 감전? 다비 지금은 그냥 내가 너 죽어하면 죽는 그정도 지경까지 왔거든요 어? 아니 아 아 캐리오 어? 아니 원딜아 근데 전원이 명예투표했잖아 이번 판은 그죠? 서버 줬구나 오케이 인정 그건 인정이지 어? 그치 온거야